베드로 전서 5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따라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민족의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내 인생 어쩌면 부도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린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데 베드로 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책임한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믿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토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만나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실패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늘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성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인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황무지에 있느냐 짐성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느냐 내가 거기서 널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황무지는 건조한 땅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풀 안풍이 자르지 않는 곳에 이것은 황무지입니다 내 인생의 황무지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사막 같은 이곳엔 목이 타들어갑니다 인생의 목이 타들어가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짐성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성이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먹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나를 찢어놓을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 악의 세력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성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에 내가 너를 호의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우리를 어디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같이 지키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우리의 성도가 있다면 아니면 질병으로 투병 생활하시는 분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음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소 10장 1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지오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차도운 시험이 무엇이냐 질병의 시험이 있느냐 경제적인 시험이 있느냐 국가의 어려움 이 위기를 만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충분한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이 오고 이것을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피하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이 현장이 주여 이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개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처는 피난처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어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반드시 피할 것을 마련하시고 예비처를 마련해 주셔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의 현상이 일어날 텐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여러가지 현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하셨는데 왜 수많은 사는가 보니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장성의 6장 8절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요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유사여 49장 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을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신앙생활은 은혜가 생명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보면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은혜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은혜로 우리 주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서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았다면 노아의 때에는 어떤 현상이 징조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류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천지를 물바다로 만들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산천초목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류를 짓게 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세기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으며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방주 안으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다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으며 7장 9절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천지가 물바다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구별한 사람 은혜의 사람은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어도 천지의 물바다가 되면서 비가 40주날 쏟아지는데도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갈 때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발에 물 한 점 묻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청청 맑은 하늘에 마른 땅일 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는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판의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처로 보내셔서 피난하게 하시고 비신시켜놓고 비를 쏟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석의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40주야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홍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랐더라는 원어의 의미는 바삭 말라버렸습니다 그 세상 천재를 다 덮고 있던 물이 어디론지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때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석의 8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느님 택한 백성은 심판의 비가 내릴 때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들어갔으며 나올 때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심판의 비를 맞지 않습니다 심판의 문을 밟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소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역시 주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격은 또 장면이 바꿔져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이맘은 다시 오실 때 로세 때와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세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로세 한 사건을 찾아가겠습니다 장성의 19장 22절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송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심판하실 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노아 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두 천사를 소돔송으로 보내셨습니다 두 천사가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송을 방문했습니다 로선 두 천사를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송을 불로 태우실 때에 미리 이 로세 가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 로세를 가리켜서 베드로 후송 2장 7절은 이 로스를 의로운 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건져내시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건져내실 때에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19장 22절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로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아리라는 성으로 들이보내면서 하는 말이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황불로 지금 소돔송을 내가 불로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들은 완전히 피할 것으로 피신시켜놓고 그 다음 불로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모습, 로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은 항상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재앙이 내릴 때에 반드시 피난할 곳을 옮겨놓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식이 19장 22절에 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로시 성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식이 1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시의 가족들이 소활성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활성으로 23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24절을 이어서 장식이 19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성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로 소동과 고모라를 비가 내리듯이 쏟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타버립니다 돌까지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식구를 먼저 방조로 들여보내시고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로세의 가족을 먼저 소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데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때때로 순간순간 만나는 위기 앞에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야 반드시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이 1200만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만난 여러분 가정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노아시대가 있었습니다 로세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한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시대에도 하느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주의 택한 백성 로세시대에도 주의 택한 백성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모세시대에도 하느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그 역사는 오늘 하나님과 일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동시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애국당으로 덜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의 재앙을 하느님께서 내리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열 가지의 재앙 가운데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예국 천지에 파리 때가 덕식을 거립니다 새카맣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출국기 8장 22절에 그러나 하느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은 똑같은데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느님 택한 백성은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9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 하느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 내리시는데 예국 천지가 우박으로 다텁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우박은 유명합니다 마치 남자 어른 손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돌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이 우박을 맞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치명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물이 다 파손되어버리고 농작물은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다 쏟아질 때에 성경 강작일을 걸어라 하느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샌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열 가지 지향 내릴 때에 이 이집트에는 대낮에 천지가 캄캄하게 허가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강작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샌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 가정은 빛이 있는 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나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이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수많은 불안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예수 그대 안에서는 주여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 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그들은 추리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홍해바다 속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리굽기 14장 28절 이하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 속에 하는 백성도 있고 바로 군대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뒤쫓아옵니까? 죽이려고 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늘 우리 뒤쫓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늘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바로 군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리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바다 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는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수장돼 버립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물벽이 되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완전히 한 명도 빠지없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분명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우린 사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10편 1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신가요?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46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요호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빌리뽀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인가요?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예언적인 이 사건은 실체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예고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피난처를 어디로 말씀하시냐면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중 문인방에 발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성경은 강좌합니다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피가 내가 피를 볼 때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너희에게 지향이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정만 지켜줍니다 이곳은 분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양이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조 전 소장 7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6월절 양은 예수 그리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 예수 그리토로 그분이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이 6월절 양은 누구 때문에 희생되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집안에 누가 있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양이 왜 죽었느냐 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성일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이 바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토로 말씀한다면 오늘날 보검적으로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토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토로 피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토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계십니다 이곳이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국기 1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밖에 나가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있는데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피값을 세워진 교회 안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바로 피난처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구배라는 사람이 베델에 왔다가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기 18장 16절에 하는 말이 이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인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의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디에? 베델이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예곡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께서 피값을 세우시는 교회가 잘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득차게 성도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는 각 시대별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였던 어떤 교회였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이 시대 어디에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의 피난티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